안녕하세요. 이제 앞으로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. 우리가 온라인 유통에서 뭐 잘 팔리는 상품, 뭐 그리고 오랫동안 인기를 끄는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잘 팔리는 상품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잘 소싱해서 내 상품으로 만들만한 것들을 어떻게 찾는 게 좋냐?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식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건강식품 치시고 그 상단에 떠있는 상품들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.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뭐 잘 팔리는지 그 건강식품 안에서도 분명히 상품군들이 있을 겁니다. 홍삼이 잘 팔리는지 아니면 뭐 비타민 D가 잘 팔리는지 아니면 뭐 뭡니까? 뭐 여성 질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쪽이 잘 팔리는지 아니면 눈 건강에 좋게 하는 건지 뭐 뼈를 든든하게 하는 건지 뭐 여러 종류의 상품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렇게 한꺼풀 깊숙이도 들어가서 살펴보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만 팔고 있는지 아니면 쿠팡에 들어가 있는지 뭐 티몬이나 UMF나 11번가 G마켓에도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티몬이나 UMF나 한 채널을 정해놓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상품군에 대해서 베스트를 매일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처음엔 뭘 해야 된다? 관찰을 해야 된다. 첫 번째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뭐 두 번째는 그 관찰을 한 안에서 내가 잘 팔고 싶다.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품목들을 정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김치를 내가 팔고 싶다. 오 내가 김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뭐 포기김치, 깍두기, 총각김치, 열무김치 이런 여러 종류의 김치들을 내가 상품을 소싱해 와서 팔 자신이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죠. 그 기회를 포착하고 난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? 나의 방향, 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. 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. 상품을 소싱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. 판매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물량을 어떻게 배송해주고 CS 관련해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건지도 나름의 전략을 세워야 될 거다라는 거죠.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, 그리고 판매하는 것 그리고 고객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말씀을 드려봅니다. 뭐 김치를 판다 상품을 어떻게 소싱할 거냐 뭐 흔히 얘기하는 김치를 중국산을 할 건지 국산을 할 건지도 정해야 되겠지만 뭐 중량별로 어떻게 할지 1kg 단위로 팔지 아니면 5kg 단위로 팔지 뭐 1, 2, 3, 4, 5, 10kg 다 팔지 20kg 단위로 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뭐 나에게 상품을 공급해줄 만한 그런 공급처도 알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보다 각 지역에 그 식품 관련한 상품 관련한 품평회가 많습니다.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 그 뭐야 그 상품 관련 품평 그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. 뭐 충청도는 충청도에 있고요. 경기도 경기도 있고 인천은 인천은 있고 뭐 경북 경북이 있고 경남 경남대로 있고 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의 품평 같은 것도 가셔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좀 소싱 받을지도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겠더라.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 그 뭡니까 잘 판매되고 있는 그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하고 있는 그 김치 관련한 그 판매자들의 정보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어디에서 제조했는지 제조 뭐 원 같은 경우도 다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. 그 주소 거꾸로 확인해가지고 연락해서 내가 상품을 좀 이렇게 소싱 받고 싶어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. 방문해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다라는 겁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내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서 얼마에 매입해서 나의 마진을 얼마를 붙여서 팔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거 판매는 어디에서 판매할 건지 그리고 네이버나 다나와 에누리의 가격 비율 겸색에 노출시킬 건지 아니면 안 시킬 건지 쿠팡에 로켓 배송에 넣을지 아니면 쿠팡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채널로만 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좀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또한 또한 이제 고객 전략 그러니까 고객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온라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? 온라인에서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. 상품이 왜 이래요? 이건 왜 이렇습니까?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고객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기 때문인 거죠.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뭐 상품을 고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비교해보고 옆에 있는 상품하고 따져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의문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더라는 거죠. 왜? 옆에 상품하고 너무 많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 상품이 옆에 있는 상품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. 이러한 것들을 잘 해소해 주고 또 언제 배송 받을 수 있냐? 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온갖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나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한 것들을 또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? 이미 잘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고객 후기 그리고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면서 잘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처음에는 관찰을 해서 나의 기회를 포착을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네 번째가 뭡니까? 실행이죠. 실행을 하면 실제로 내가 세웠던 계획하고 다르게 돌발 변수도 생기고 갑자기 난감해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도 또 부딪히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충우돌할 것이고요. 헤맬 것이고 난감해하고 머리를 지어뜯는 그런 고통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.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. 네 번째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.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뭡니까?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. 결국 실행을 해야 실행을 해야 내가 생각한 것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벌어지는 것들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? 리뷰입니다. 리뷰. 내가 지내왔던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.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대 나왔어. 아니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야.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은 평가를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뭡니까?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. 결과가 레퍼런스. 그래 네가 가진 결과물이 뭔데? 네가 어떤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얼마 안 했었는데? 이게 온라인 유통에서는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. 내가 뭐 채널에서 하루 동안 판매해서 내 상품을 1억을 팔았어요. 라고 하면 그게 실적이 돼서 다른 채널에 확장하는 건 매우 쉽다. 근데 실적이 없으면 다른 곳에 아무리 노크를 해본들 입점에서 좋은 자리를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제가 두서없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뭡니까? 기회를 포착한다. 관찰한다. 두 번째, 아 첫 번째가 관찰한다 이거고 두 번째 나의 기회를 갖는다고. 세 번째가 뭡니까? 나의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세운다. 전략을 세운다. 네 번째가 뭡니까? 실행을 한다. 다섯 번째는 리뷰한다입니다. 그리고 리뷰한 이후에 다시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죠. 이건 원처럼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는 거다.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어떤 상품을 접근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 절차에 따라서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의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